너 그날 대호선에 갔던 거 다 알아. 무슨 소리야? 일부러 차에 뛰어든 거잖아. 내가 왜? 너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. 내가 전부 다 확인했어. 맞아. 차에 일부러 뛰어들었어. 죽고 싶어서. 너... 죽고 싶었다고. 아직도 안 믿겨. 엄마가 날 두고 자살한 게. 수학여행 가기 싫었어.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떠들고 그러기 싫었어. 근데 이 집에 있는 거 더 싫어. 아빠랑 같이 사는 거. 너무 힘들어. 송민아 만난 적 없어. 파출소에서 본 게 다야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.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.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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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